우리 채널은 당구 초급자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기본적인 이론조차 모르면서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구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저로서는 초급자분들과 기본부터 정확하게 다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내용만 공개를 하고 좀 핵심적인 거, 중요한 내용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당구를 시작해서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